소리가 왜이래요? 소리가 왜이래요? 뭔데 이게 오 그래픽 좋다 이게 뭐야 어? 소리가 왜이래? 그냥 해보라고? 어 됐다 소리 됐다 소리 됐어 소리 됐어 와 그래픽 미쳤다 제가 지금 그래픽카드가 4090인데 완전 실사 같아 무슨 엔진을 썼을라나 프레임이 지금 80프레임 나오는거 보니까 개적화 게임이긴 하다 사실 불러드리는게 별거 없긴 한데 이게 근데 일본어라서 컨쿠러스? 컨쿠러스는 뭐야 컨쿠러스 어디로 가야돼? 방금 어디 아저씨가 한 명이 지나갔는데 강아지잖아 강아지 포메라니안 아니야? 포메라니안? 강아지 미용한다는거야? 뭐야 이게 일단 가보라고? 앞으로? 이렇게? 8번 출구로 가라고? 담배피면 안돼 노스모킹 어 아니 이런 정보가 중요해 킵 레프트 레프트? 라이트인데? 가서 왼쪽으로 가라고? 레프트 난부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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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0번 출구잖아 난 8번 출구로 가야되는데 난부파크 미수시 주니어 하이스쿨 요나고 템플 요나고 템플 니어하라 벌드 핫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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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콧세인 이 CCTV있고 8번 출구다 아저씨네? 저 아저씨는 왜 이렇게 계속 돌고있는거야? 8번 출구 아니 근데 게임이 뭐 설명도 없고 튜토리얼도 없고 아저씨를 길 막아볼까? 아저씨 8번 출구로 좀 가야될거 같은데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뭐야 이 아저씨? 아니 똥게임 아니야? 이걸 왜 추천하는거야? 나한테 상호작용이 전혀 없잖아 게임이 그냥 앞으로 쭉 가는 게임이야? 8번 출구로 가라고 이게 어떻게 공포게임이야? 공포게임이라고 하기엔 너무 밝은데? 여기 CCTV있고 8번 출구잖아 어? 저 아저씨 왜 또와? 어? 뭐야? 저 아저씨는 왜와? 내 뒤로 넘어갔잖아 잠깐만 잠깐만 영.. 어? 뭐지? 이 아저씨 갑자기 키가 커졌어 왜 이렇게 키가 커졌어? 이 아저씨 왜 키가 커졌지? 뭐야? 뭐야 이게? 아니 아저씨가 왜 키가 커졌지? 갑자기 키가 확 커졌는데? 뭘 뜻하는거야? 아 나 이 게임 이해를 못하겠어 이게 왜 핫한건데 이 게임이 이 게임 플레이 방법이 있거든요? 어? 여기 CCTV 없어 아까 CCTV 있었는데 CCTV 없잖아 다시 0번 출구로 가는거고 어? 여기 있네 CCTV 8번 출구 뭐야? 다시 키가 작아졌어 이 아저씨가 뭐하자는건데? 아니 뭐 게임이 이래? 키가 더 작아진거 같은데? 저 아저씨가 키가 더 작아진거 같은데? 이 아저씨는 계속 나오는데? 1번 출구다 어 이상현상이 나와요 게임을 플레이하다보면 어 이상현상을 발견하면은 다 빠꾸 하고요 이상현상이 이상현상이 발견이 안되면은 질질하고 그렇게 해서 8번 출구를 찾는거래요 어때요? 이상현상 아까 키가 커졌다는 그런 이상현상이 그런 이상현상이 그런 이상현상이 있을때는 뒤로 가라는거야? 네 맞고 갈래요 아 흠흠흠흠흠 그렇게 해서 8번 출구까지 가는거에요 오케이 그래서 눈썰미 게임이라는거에요 음 그래서 눈썰미 게임이다 그렇지 오케이 자 그러면 그러면 단서를 하나하나 찍으면 되는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해가지고 스앗을 찍어 이렇게 핸드폰 이렇게 찍고 그 다음에 이것도 찍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는거 아니야? 아 이거 어떻게 하나나 다 기억해 이렇게 하는거 아니야? 와 많기도 하다 오케이 다 찍었어 노스모킹 이건 내가 외울 수 있어 이렇게 담배 불이 2시 방향으로 가있고 연기가 두번 피어오르고 기억력이 되게 좋아가지고 금방 깰 수 있을거 같긴해 음 요거도 이렇게 찍어놔야돼 이렇게 이렇게 음 0이 되면 틀린거야 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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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패턴같은것도 다 봐야되는건가? 위에 있는 저것도? 공략이 없어 이거? 흠흠흠흠 흠흠 지금부터구나 CCTV있고 위에 저거 뭐라그러지? 어 대충 외웠어 대충 8문출구 아저씨 키 나랑 똑같애 오른손은 가방 왼손은 핸드폰 노스모킹 또 있고 엄마 뭔소리야 왜이래? 도둘기는데 문을 도둘기는데 문을 문을 도둘기는데? 이러면 이제 뒤로 가는거지 그치? 아 이상현상이 나오는거 엄마! 왜이래? 아저씨 왜이래? 어? 뭐야? 어? 뭐야? 어? 어? 아까 말해도 티비상해! 뭐야 이거? 그럼 뒤로 가야겠다 어 다시다시 아오케오케오케 아 근데 이 아저씨가 갑자기 나한테 와악! 이렇게 하지 않지? 안하지? 그게 겁나 너무 근본없는 게임 같아갖고 뭔가 내가 약간 약간 의심이 되네 아 뭐 그렇게 한다고? 에반데 3번 출구다! 3번 출구다! 어? 잠깐만 여기 노스모킹이 없는데? 그리고 저 환풍구같은게 두개나 있어 걸음걸이도 좀 빨라지고 가면 안될거 같기도 한데 모르겠다 어? 4번? 어 제대로 왔나봐 제대로 왔나봐 제대로 왔어 나 지금 4번 출구가 떴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한계단 한계단 올라가서 8번 출구로 가면 끝나는거 아니야? 어 되게 쉽다 게임이 단순하네 그니까 이런 표지판에서 달라지는건 없는거 같애 그냥 딱 여기 지나서 저 아저씨 딱 나올 때 그때 이렇게 변한게 뭐가 있는지 그때 딱 살펴보는거 같애 어 빠르다 아저씨 빠르다 달리기 존나 빠르다 도망가야지 어? 5번 출구 그렇지 5번 출구 5번 출구 어.. 딱 봐도 이상해 보이더라 8번 출구 핸드폰은 손에 들고 있죠? 어 오른손에는 가방 왼손에는 핸드폰 오케이 어? 잠깐만 아니 나 이거 표지판이 좀 이상한거 같은데 순서가 아 맞네 맞네 표지판 순서 맞아 내가 이게 핸드폰에다 다 해놨거든 봐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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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순서랑 이렇게 다 해놨어 내가 어 0번인데? 잠깐만 왜 0번 출구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뒤로 다시 돌아가면 다시 5번 출구부터 시작하는거 아니야? 엄방 잠깐만 왜이래 0.. 아 뭐야 뭐가 잘못됐어 나본데? 아 오케이 아 5층까지 갔는데 다시 가보자 이빨 사람 강아지 강아지 많은 사람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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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노스모킹 여자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다시 0인데 여기서부터 딱 시작인거구나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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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빨 사람 포메라니안 많은 사람 눈 여자 여자 눈 오케 오케 맞고 이런것도 맞춰야되나? 설마? 이런것도 있어? 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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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 그렇지 알았다 저 위에 있는 표지판도 저 위에 있는 표지판도 저 위에 있는 표지판도 문제가 있었던거네 어 똑똑한 청년 흠흠 이거 바닥 모양도 살펴봐야될거같애 바닥 모양 어 여기 컴컬스 저거 맞아 저기 있어야돼 어 맞고 일단은 될거같애 어 아 바닥 모양이 좀 특이하더라니까 그 바닥 모양은 아니었던거네 맞지? 여러분들 그 바닥 모양은 아니었던거야 어 오케 아 아 봐봐 바닥이 저기잖아 이러면 이제 1층으로 갈 수 있을거같애 소화전 모양도 보자 소화전 모양 이거 좀 찍어놓을까? 사진을? 사진 찍어놓자 사진을 이렇게 다 찍어놔 이런게 다 단서가 되는거야 음 봐봐 1층 왔잖아 음 봐봐 1층 왔잖아 그럼 눈에 들어온다 같은곳을 계속 걷다보니까 이제 좀 단서가 들어오네 문 3개 있는건 확실하고 이렇게 이러면 이제 3층으로 가자겠지 3층 나와라 어? 뭐야 아 2층 2층 아 그렇지 1층 다음에 2층이니까 2층 자 이제 2층 문이 왜 두개밖에 없을까 뒤집 문이 뒤집 문이 이상하지 빠꾸 하는게 맞는거 같애 어 문이 총 3개여야되는데 그렇지 내가 정확하게 그.. 저길 했네 어 3개 저 문 3개 꼭 나와야되고 문 3개 그렇지 환풍기 2개 저게 딱 맞지 이번에는 정확하게 된거 같애 어 컨컬스 맞고 어 요건 이제 바로 4층으로 가진다 이러면 이제 바로 4층으로 가지는거지 그렇지 너무 쉬운데? 4층 문 3개 환풍기 2개 바닥 모양도 정확하고 컨컬스 맞고 뭐야 이러면 바로 5층 가지는거잖아 5층 온 그렇지 내가 아까 5층에서 무너졌는데 흠흠 5층 소리난다 이상한 소리난다 바로 도망가줄게 어어어 어 저거 뭐야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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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와.. 깜짝이야 저거 약간 영화 그 예전에 샤이닝 거기 나왔던 그.. 저기 장면 같네 아마 그걸 오마주 했겠지 아저씨도 정상이고 컨컬스 어 CCTV 여기 없었던거 같은데 CCTV 여기 없었어 내 느낌상 돌아가 돌아가 이상해 이상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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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 없었단 말이야 7층 벌써 7층이야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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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층 되겠는데 이거? 8층 어 뭐야 아 뭐야 뭐가 잘못된거였지 아 7층까지 왔는데 아 아저씨가 폰이 없었어 아 하나하나 체크하고 갔어야 되는데 아 아쉽다 다시 해볼까 야 다시 가보자 다시 오케이 빠르게 체킹을 해야 되겠어 자 자 1층 진입 빠르게 해보자 어 저거 뭐야 얼굴이 상해 포스터가 얼굴이 상해 포스터가 얼굴이 귀신이야 포스터 이 포스터 아니었잖아 여자 헤드폰 낀 포스터였잖아 콘서트 한다고 바로 돌아가줄게 어 1층 어 어 허허허허허 오케이 바닥 똑같고 포스터 똑같고 눈 똑같고 손잡이 위치 이런것도 봐야겠다 자 이러면 2층으로 싸 어 뭐야 왜 0층인데 어 어 왜 0층이지 아 cctv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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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 아 뭔가 하나 자꾸 놓치게 되네 포스터 다 똑같고 어 위에 cctv 있으면 안되잖아 그치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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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아닌가 뭐야 다시 여기 cctv가 있는게 맞나 아 나도 헷갈려 지금 원래 정보가 뭔지 아 0층이네 0층 정보가 원래 정보 아닌가요 오케이 cctv 있는거 확인했고 일단 cctv 부터 보자 확인했고 포스터 포스터 문 문 여기 원컬스 어 이거는 100%야 이거 이제 1층으로 진입 그렇지 아 1번 출구로 진입 1번 출구 진입 1번 출구 진입하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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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cctv 위치 확인했고 어 뭐야 이거 이상해 이거 표지판 이상해 표지판 거꾸로 돼있어 바로 도망가줄게 하하하 하하 하 그렇지 그렇지 여러분들은 다른 데서 정보를 얻었구나 나는 저 표지판에서 어 정보를 얻었는데 자 일단 가보자 자 2층 아 2번 출구 2번 출구 cctv 모양 확실하고 포스터 포스터 정확하고 어 표지판 정확하고 cctv 위치 정확하고 이게 있었나 나 이거 없었던 거 같은데 나 이거 없었던 거 같아 이거 없었어 도망가 돌아가 휴대폰은 맞아 휴대폰 들고 있는 거 아저씨 맞고 아 틀렸다 에이 틀렸어 틀렸어 요게 요것도 확인해야겠다 요거 요거 위에 에이 다시 오케이 다시 다시 잘 맞췄어 가보자 요거 있고 요거 있고 요거 있고 요거 확인 cctv 저거 확인 오케이 아저씨 손에 들려 들어있는 들고 있는 휴대폰 가방 전부 확인 엄마 문이 왜 열려 미친 거 아니야? 아니 문이 왜 열려 아니 아니 저기가 저기가 문이 왜 열리지 어후 어휴 놀랬어 가자 자 이게 있었나요? 나 이거 없었던 거 같은데 이거 없었던 거 같은데 이게 있었나? 있었다고? 어 확인 가볼게 그러면 봐봐 없었잖아 다시 어 있네? 원래 있네? 원본 기억했어 정확하게 자 1층 가자 자 1층 시작 cctv랑 정확하게 있는 거 위치 확인했고 소리이상무 아저씨이상무 아저씨이상무 이러면 이제 2층 나오겠지 그렇지 그렇지 포스터이상무 포스터이상무 어 불 꺼진다 어 바로 바로 도망가줄게 그렇지 3층 어 오케이 어 바로 이상하죠? 저 앞에 뭐가 있죠? 어허 저 앞에 뭐가 있어요? 어 이상 이상해 어 오케이 자 바로 4층 아 저 4번 출구 가도 될 거 같애 그렇지 정확하게 왔어 5층 아 5번 출구 5번 출구 자 5번 출구 삭 삭 흠 아저씨이상무 퓨지판이상무 어 눈 움직였다 포스터 눈 움직였다 어 바로 도망가줄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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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층 아 6번 출구 음 문이 어 문제가 있었어 자 지금은 당장 이상한거 없어보이고 아저씨이상무 바닥이 좀 더러운엉 바닥이 좀 더러운엉 같은데 그 기분탓이겠지 자 7 오케이 자 7번 출구 바닥이 더러워보인다는거는 뭐야 갑자기 바닥이 더러워보인다고? 아 이게 약간 플라시보 이런거 좀 조심해야되겠다 맞지 어 좀 그런것들 조심하고 해야될거 같애 똑같은 바닥이었는데 자 오케이 7 여기 뭔가 이거 없었어 내가 알기론 이거 없었어 이거 바로 갈게 그냥 이거 없었어 어? 뭐야 어 잠시만 아 있었구나 아 이거 아 이게 총 3개구나 위에 네모난거 저거 뭐라그러지 아 내 느낌대로 한거였는데 이게 완전 원본이야 원본 오케이 이제 진짜 헷갈릴 일 없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아 이제는 진짜 완벽하게 외웠어 가자 아 두명있죠? 바로 도망가줄게 아저씨들 뭐해요 어? 뭘 봐요 엄마 엄마 아 깜짝이야 아 뭐야 아니 뭐야 완전 놀랬잖아 갑자기 쳐다보면 뒤에서 튀어나오는게 어딨어 개노랬어 아 어 소리로 놀래키는게 아니라서 좋다 어 흠흠 원래 기존에 하던 공포게임들은 약간 점프스퀘어 완전 남발하는 그런 게임들이 많았는데 어 이거는 막 그렇게 막 기분 나쁜 느낌을 주지 않아서 좋아 완벽해 완벽해 정말 이상무 어 정말 이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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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1층 아이 1번 출구 킹 킹 킹 이거 이거 위에 있는거 천장에 있는 것들 전부 확인을 다 했고 이 아저씨 이상무 포스터 이상무 그렇지 자 2번 출구 천장 이상무 포스터 이상무 왜 나만 느끼나? 구두 소리가 좀 이상하게 들려 아 이상한데 세한데 아 이거 맞네 구두 소리가 이상해가지고 다시 돌아왔어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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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내 알 맞잖아 어 구두 소리가 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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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되는데 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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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이었어 천장 이상무 포스터 이상무 포스터 이상무 아저씨 이상무 그니까 아니다 싶으면은 바로 탁 튀어나가야 돼 그게 맞아 어 뭐야 방금 뭐가 잘못된 거지? 아 이렇게 해서 시작 맞지?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작인 거지 방금 이제 원본을 보여주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작인 거야 오케이 오케이 천장 이상무 아저씨 이상무 아저씨 이상무 아저씨 이상무 포스터 이상무 아저씨 이상무 아저씨 이상무 왜 또 구두 소리가 이상하게 들리지? 불안한데 어 됐네 어 됐네 내 느낌이 그랬나보다 오케이 바닥 이상하잖아 그치? 천장 이상무 다 이상무 다 이상무 근데 바닥 이상해 이러면은 다시 돌아가는 거야 아까 나왔던 패턴 자 3번 출구로 다시 시작 천장 이상무 천장 이상무 고두 소리 정상 간판 정상 아저저 표지판 정상 이상무 이상무 자 자 어크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자 4번 출구 갑시다 천장 이상무 바닥 이상무 아저씨 이상무 표지판 이상무 발술 이상무 발술 이상무 발술 이상무 발술 이상무 발술 이상무 발술 이상무 자 자 이게 원본이지 무슨 손잡이가 어떻게 생기는지 확인해봐야겠다 열쇠 구멍이 위에 있고 밑에 손잡이가 있고 소화전도 불이 계속 들어와있고 불이 계속 들어와있고 불이 계속 들어와있고 오케이 가보자 천장 이상무 천장 이상무 천장 이상무 바닥 이상무 문 이상무 발술 이상무 발술 이상무 발술 이상무 좀 빠른거 같으네 빠른거 같긴하네 저 아저씨 걸음거리가 2층 아 2번 출구 오케이 됐어 됐어 어 뭐야 위로 올라가는 계단있잖아 가면 안되지 응 안가 3번 출구 짜잔 천장 이상무 아저씨 이상무 호스터 이상무 자 그렇지 쟤들어왔다 쟤들어왔어 쟤들어왔어 4번 출구 가자 도전 천장 이상무 바닥 이상무 포스터 이상무 소화전 이상무 오케이 5번 출구 천장 이상무 천장 이상무 바닥 이상무 아저씨 걸음속도 이상무 문꼬리 이상무 소화전 이상무 어? 스큐리티 카메라 인 오퍼레이션 원래 이런 문구였나? 스큐리티 카메라 인 오퍼레이션 이게 있었나? 확인해봐야겠다 어 맞네 스큐리티 카메라 오퍼레이션 맞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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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를 봐보라고? 위에가 왜? 포스터가 뭘 커지고 있어? 포스터가 뭘 커지고 있어? 포스터는 원래 이 정도였어 크기가 어 잠깐만 포스터 겁나 커 보이기도 한데 아닌가? 잠깐만 에이 무슨 포스터가 커지고 있어 말가짠술 하고 있어 진짜 어 그러 잠깐만 내 핸드폰으로 찍어놨단 말이야 아니야 똑같애 어? 포스터 커졌다 아 포스터 커졌네 돌아가야겠다 포스터 커졌다 아닌가? 커졌어 확실히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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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 출구 천장이상목 바닥이상목 포스터 크기가 딱 이 정도가 돼야 되는데 원래 아저씨 이상목 회지판 이상목 소화전 이상목 카우트 헬트 자! 7번 출구다 7번 출구 7번 출구 갑니다 7번 출구 자! 천장 이상목 바닥 이상목 아저씨 이상목 포스터 크기 이상목 소리 이상목 시큐리티 인 카메라 오퍼레이션 이상한거 하나도 없어 이름이 이제 8번 출구 나오는거야 어 뭐야 아니 뭐야 어? 손잡이 손잡이가 어떻게 썼는데 손잡이가 가운데 달려있었어요 아 참 손잡이가 아 이거 채팅 내가 채팅 컨닝 안 해야되는데 아 그래도 나 양심적으로 플레이 했다 인정? 아 손잡이가 어떻게 가운데 달려있었고 아 아 그러네 아 아 아 진짜 짜증나 아 짜증나 아 진짜 짜증나 아 아 아 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다 알았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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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원본 원본 자 이제 이게 이게 원본 원본 어 어? 아저씨 왜 웃어? 아니 아저씨 웃잖아 왜 웃어? 아 원본부터 보여주는게 아니었구나 게임 시스템이 오케이 오케이 아저씨가 아니 아저씨가 이렇게 빠개면서 오는게 갑자기 어 뭔가 이상하다 기분 좋은일이 있으셨나보다 어 어 자 가자 천장 이상무 바닥 이상무 포스터 크기 이상무 문도 내가 유심하게 보겠어 어 어 간판 이상무 아저씨 이상무 아저씨 이상무 아 아 아 아 수화전 이상무 가도 돼 오케이 오케이 3번 출구 천장 이상무 바닥 이상무 문 이상무 아저씨 이상무 세큐리티 카메라 세큐리티 카메라 세큐리티 카메라 오퍼레이션 어 문꼴 이상해 문 이상해 내가 아까 나꼈던거 다시 돌아가줄게 그렇지 4번 출구 천장 정상 바닥 정상 문 손잡이 정상 소화전 정상 아저씨 정상 소리 정상 오케이 오! 뭔데? 뭐가 잘못된 거였는데? 포스터 제대로 봤잖아 아! 와 이런 걸로 이제 사람을 매기네 와 와 아 오케이 다시 가자 컷닝 안 하고 할게 나도 컷닝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왜냐면 나 예전에 그 중학교 때 중간고사 이거 볼 때 누가 컷닝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엄청 세게 맞고 구타당하는 거 보고 나서 완전 컷닝하면은 사람이 죽겠구나 이걸 느꼈단 말이야 어 컷닝 안 해 그래서 그 이후로 아니 한 적이 없어 애초에 난 컷닝은 원래 이게 정상이지 원래 이게 정상이지 원래 이게 정상이지 가자 가자 가보자 자 1번 출구 천장 이상 없어요 바닥도 이상 없어요 포스터 이상 없어요 표지판 이상 없어요 문 손잡이 이상 없어요 아저씨 이상 없어요 진짜 문제 없어 그렇지 2번 출구로 2번 출구 오 뭐야 오 오 오 미친 거 아니야 노 스모킹 노 스모킹 노 스모킹 하 하 가보자 천장 이상 없어요 바닥 이상 없어요 근데 아저씨가 저렇게 키가 작았나? 아저씨가 키가 작아진 듯한 느낌인데 아닌가? 아 맞네 키 정상이야 문도 이상한 거 없고 포스터도 전부 다 정상이야 그쵸? 가도 돼 이제 그렇지 4번 출구 나왔잖아 갑시다 4번 출구 천장 이상 없어요 바닥도 이상 없고 아저씨도 얼핏 보기에 정상처럼 보이죠 자 표지판도 이상이 없습니다 포스터도 이상이 없습니다 문 손잡이도 이상이 없습니다 엄마 뭔데 불 꺼지 불 끄면 어떡해요 씨발 깜짝이야 와 불 꺼버리네 와 불 끌 줄은 몰랐어 난 진짜 어어 젠장 불을 꺼버린다고? 폴리 다시 자 6번 출구를 향해서 천장 이상 없습니다 바닥 이상 없습니다 포스터 이상하죠? 포스터가 이상합니다 포스터에 눈이 이상해요 그죠? 바로 돌아가줄게 그렇지 그렇지 자 이제 6번 출구 이제 두 번만 더 가면은 엔딩이다 6번 출구 천장 정상 어 바닥이 모양이 이상하죠? 바닥 모양 이상합니다 그죠? 바로 돌아가줄게 자 7번 출구 갑니다 7번 출구 음 천장 이상 없습니다 바닥 이상 없습니다 포스터도 얼핏 보기 이상 어 뭐야 문 살짝 열렸죠? 지금 나 가지고 어떻게 뭐 해보려고 했던거죠? 안 속죠? 자 8번 출구 후우 자 이제 8번 출구 처음으로 아니다 두 번째지 자 8번 출구 갑니다 천장이 이상이 없습니다 바닥도 이상이 없구요 문도 정상처럼 보이고 아저씨도 정상처럼 보이고 포스터 크기 이상 없어 보이고 정말 그 어디에도 이상한게 없어 보여 이거는 깼다 이거는 깼어 어 표지판다 정상 이건 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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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8번 출구 어 나 너무 쉽게 깬거 아냐? 끝 엔딩 나 몇분만에 깼어? 어 너무 쉽게 깼다 나 플레이 타임 좀 보자 아 넌 3시간이야 엄청 빨리 깼는데 보자 54분만에 트라이했다 54분만에 했다면은 거의 맨사 회원급 아니야? 맨사 이거 이거 54분만에 트라이 트라이 트라이함 재밌네요 요즘 핫한 게임이라고 해서 해봤는데 재밌어요 음 봐봐 지금 다 플레이 타임이 1.2시간이다 1시간 무조건 넘어가 1시간도 안 하고 깬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야 거의 완전 똑똑하다는 거지 난 이런 데서 뭔가 자존감을 얻곤 해 평균치의 플레이 타임을 딱 보면은 내가 되게 잘했다는 걸 알 수 있거든 난 여기서 자존감을 얻어 여기서 내 자존감 충족시키고 가네 기분 좋다 어 0.2시간은 뭐야 이 사람 대박이다 0.2시간 엄청 빨리 깼다는 건데 평균 플레이 타임이 1시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어 아니 근데 모든 인상현상을 다 아 확인하고 끄고 그러면은 이제 좀 플레이 타임이 더 이제 더 늘어나겠지 재밌네 음 재밌네